와 화창한 우보나샤타니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모룡이에요 어제 도착해서 얼리체크인을 아침 7시 8시부터 받아줘가지고 너무 편하게 하루종일 잘 쉬었습니다 오면서 찾아봤는데 이름은 펀디하우스고요 그냥 딱 쉴 수 있을정도 너무 깨끗하지는 않은데 또 너무 그렇다고 지저분하지도 않은 그런정도의 콘도고요 그냥 워크인으로 오면 1박에 450받이라고 그럽니다 어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아고다로 찾으면 400받 이하에 예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좋아요 여기는 350받짜리 뭐 이런데도 있네요 VT멘션 여기는 뭐 이런정도의 컨디션 아무튼간에 어제는 하루종일 비가 내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종일 편집만 하다가 그냥 하루를 보냈습니다 잠깐 요기 앞에 1시간 정도 돌아다녔었는데 와 여기가 위치가 너무 좋더라구요 버스터미널에서 한 15분 정도 지금 제가 있는 곳까지 걸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있는 이곳 근처가 핫플레이스인가 주변에 빅시 엄청 큰 것도 하나 있구요 그냥 일반 로컬 시장에서부터 쇼핑몰 같은 그런 상점과도 쫙 몰려있고 바로 앞에 길만 건너면 바로 있는 오 빅시 빅시 저기 간판 보이시죠 큰거 바로 이렇게 있으니까 위치적으로 너무 좋은거 같아요 일단 길건너에 있는 상점과부터 한번 구경해보고 또 이동해보시자구요 그럼 오늘 같이 한번 돌아다녀 보실게요 같이 가시죠 고고싱 여기가 바로 우본스퀘어라는 곳이구요 엄청 큰 빅시 슈퍼센터 있고 드라이브스루 이렇게 맥도날드도 있고 피자옷에서부터 이 근처가 제가 보기에는 핫플레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 우보나 차탄이도 태국에서 내 손가락에 드는 그런 큰 도시라고 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쇼핑몰들 있는거 보면은 핫플레이스 중에 한군데인 그런 상점가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기 뒤쪽으로도 쇼핑몰들 굉장히 많이 있구요 이쪽으로는 일반 마켓들 쭉 깔려있고 저기 뒤쪽으로 가면은 빅시 어 지금 저기 멀리 보이죠 빅시도 있고 한국의 다이소 느낌의 미스터 DIY도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뭔가 크다 잘되있다 그게 잘 느껴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보나 차탄이에 있는 기차역 주변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도상으로 봤을 때 그 주변보다 지금 여기 국제 버스터미널 근처 어제 제가 내렸던 그 버스터미널에서 라오스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 버스터미널 근처 이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볼거리도 많고 이 근처에만 살아도 와 부족함 없이 너무 재밌게 일주일 정도 그냥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점가들 이렇게 있고 식구들끼리 주변 구정 나온 사람들도 쫙 몰려있고요 근데 이 쇼핑몰만 있는게 아니라 뒤쪽으로 보잖아요 이 엄청 큰 빅시 뒤쪽 저쪽 끝으로 또 쇼핑몰 상가들이 쫙 깔려있어요 이거 보면은 와 괜찮다 저는 일단 모닝커피 한잔하러 아마존 가보시죠 커피 한잔 아메리카노 연 마이사이 남딴 그래서 70밭 기다려봅시다 설탕 재료라고 앞문으로 들어왔지만 뒷문으로 나가면서 뒷정원 구경하기 아 확실히 좋다 잘되있다 이 확실히 큰 도시하고 좀 중소도시의 그런 차이점은 이런 약간 핫플레이스나 쇼핑몰 모여있는 이런 곳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큰 도시라고 알고 있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체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우본스케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 이런 쇼핑몰의 이런 풍경 아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시장 구경하면서 움직일 곳은 저쪽 끝에 보면은 사원이 하나 있어요 와투라탓 농부하라고 지도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낮보다는 밤에 가면은 되게 멋있고 사진찍기도 좋고 그렇다고 하는데 밤에 가면은 화면에 잘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낮에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이동해 보시죠 와투라탓 농부와 이 사원 도착했고요 와 와 저 탑 탑 멋있다 와 사원 진짜 난리난다 진짜 멋있다 앞에 이 용 이런 동상도 있고 저기 이게 탑이 있는데 탑 꼭대기 아 여기였나 내부였나 이 탑 꼭대기 쪽에 진짜 금이라 그러는데 아 와 이거는 장관이네요 이런거 보면 저도 저절로 경건해지는 마음 와 진짜 멋있다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대도 안하고 왔는데 와포사원 그런데보다 훨씬 더 볼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좋아보여요 용장함 주변으로 해서 동상을 받들고 있는 이런 조각상에서부터 밤되면 진짜 멋있겠다 여기 지금 낮에 와서 이렇게 보는데도 이렇게 장관인데 밤되면은 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안에도 한번 구경 들어가보여요 안에도 한번 구경 들어가보여요 사방으로 해서 부처님들 동상 있구요 와 여기는 진짜 와볼만 하였다 혹시라도 혹시라도 우보나 차타니 와보신 분들은 여기 꼭 한번 와보면은 정말 만족하는 그런 볼거리 될 것 같네요 바로 옆으로도 이렇게 또 조그맣게 부처님 모시는 곳 하나 있어요 지금도 치고 그런 데인가 보다 안쪽에 또 사원 또 부처님 동상 모시는 곳 또 있네요 와 사원이라 그래서 볼거리가 별로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볼거리 많이 없겠지 하고 살짝 한번 와서 찍는 느낌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사원 되게 웅장하고 엄청 넓은 사원은 아닌데 이 작은 사원이 잘 돼 있어요 볼거리도 많고 뭔가 오니까 경건해지는 마음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숙연해지는 마음이 좀 있네요 농부와 사원이었습니다 여기는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한다 그러니까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서 구경하면은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너무 좋은 볼거리 그러고 이 길 조금만 따라서 올라가면은 농부와 주립공원이 있다 그러니까 공원도 살짝 한번 산책하며 가보시죠 지나가는데 공원 들어가는 일이 진짜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네요 골목길인가 해서 살짝 들어가는 일인가 확인해 보러 왔는데 공원 대낮이다 보니까 한적하니 사람도 없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공원을 찾은 이유는 조그만 호수를 하나 끼고 있어가지고 저녁이 되면은 아마도 호수 주변으로 해서 공원에서 사람들 조깅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뭐 이런 저런 저녁에 여기 모임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저녁때문에 운동기구도 하면서 다니면 되게 좋겠다 여기가 주립공원이라고 그러고요 주변 굉장히 잘 꾸며져 있죠 이쁘게 아 이제 공원을 뒤로 한 채 배도 슬쩍 고파오고 식사 한 끼 하러 가야겠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찾아봤는데 지금은 활동을 안 하시지만 우보나차타니에서 미스터리 떡볶이라는 그런 식당을 운영하시는 한국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유튜브 활동을 하셨던 분이니까 한번 가서 식사 한번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갔다가 그 바로 앞에 대학교도 있어서 한번 슬쩍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보나차타니는 볼트로 한번 잡아 보니까 볼트는 잡히질 않더라고요 여기서 그랩을 이용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미스터리 떡볶이 음 오토바이 44밥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잠깐 기다렸다가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갑시다 멀지는 않아서 금방 도착할 것 같아요 저녁이 되면 여는 야시장도 오다 보니까 이렇게 있네 하나씩 하나씩 우보나차타니 라자바 대학교 바로 길 건너편으로 해서 미스터리 떡볶이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미스터리 떡볶이용 좀 구석으로 들어와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1인분짜리 떡볶이 같은 거 가격도 되게 괜찮네 괜찮네 김밥이나 만두 비빔밥도 115밥 오 나쁘지 않아 일단 들어가 볼게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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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반 나왔습니다 미스터리 떡볶이 김밥이나 김말이 같은 거는 딱 좋았는데 김치찌개는 고수가 들어가 있고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고춧가루 이빨에 죄다 낄까봐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고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살짝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맛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자리하고 있었던 데는 확실하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음식들이 깔끔하고 정갈하고 직원들이 딱딱딱 빠릿빠릿하게 잘 일해주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없어도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쭉 가면은 야시장 나오는 방향이어서 가고 있는데 여기 무슨 행사가 하네요 뭐가 삐까빤짝 해가지고 뭔가 한번 살짝 들어갔다가 가보겠습니다 이거 뭐 야시장이 들어선 건가 여기 안 해봤을 때는 무슨 상점 같은 것들 엄청 있거든요 근데 이거 밖에서 이거 막 번역해 보니까 무역 박람회 막 그런 거라고 적혀 있는데 구글 지도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일단 뭐가 있는 건지 한번 들어왔는데 아 진짜 무슨 박람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나 보다 근데 박람회 치고는 너무 그냥 천막으로 쳐져 있어서 있는 건데 들어와 보니까 뭔가 이런 가공품들 쭉 판매하는 시장 같은 무역 박람회입니다 근데 좀 무역 박람회라고 이름까지 붙이기 좀 그렇다 확실히 실내에 판매하시는 분들은 목에다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블럭 번호하고 그런 것들 다 목에 착용하고 하시는 거 보니까 자리 세내고 진짜 무슨 박람회 같은 거 하는 게 맞긴 맞는 거 같은데 그냥 실내 야시장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훨씬 큰 거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실내에서 하는 야시장 느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시장인데 에어컨 나오고 시원하니 좋긴 하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실내에서 음식 사 먹을 그러면 맛 나긴 하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거 같진 않아요 지금 방콕에서 팔았던 거 하고는 비슷한 느낌 하지만 여기 야시장은 좀 저렴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방콕에 있는 야시장 같은 데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가격에 실내 야시장이었습니다 특별할 줄 알았는데 특별한 건 없었어요 역시 야시장은 야외 아니겠어요 강변에 있는 진짜 야시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자구요 강가까지 왔는데 여기 이렇게 야시장이 쫙 들어서 있네요 여기서부터 이게 야시장 시작인 거 같아요 지금 여기 오보나 차타니에서는 이 강 줄기로 해서 강가 쪽으로 해서 야시장이 몇 개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온 시장은 태국말로 써 있어서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네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옆으로 쭉 가서 여기까지 야시장에 연결되어 있고 조금 더 후기가 많고 유명한 야시장으로는 여기 훅문이에요 헉문이에요 훅문 헉문 마켓 여기가 조금 더 후기도 많고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 있는 이쪽 시장도 훅이 100개 이상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나름 나쁘지 않고 저녁에 즐기기 좋은 야시장 같아서 이렇게 구경 와봤습니다 한적하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저녁 산책하기 좋은 그런 야시장 같네요 스티커 파는 데도 있다 오밧에 이런 호날두 짱구 아니면 이런 심슨까지 와 이거 이쁘다 귀엽다 몇 개 사고 싶은데 사실 지금 당장 필요가 없어서 지금 사면 사실 짐똥이 돼요 해국에 오면 이런 열쇠고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귀여워서 가끔씩 되게 탐나요 시장이 좌우로 엄청 넓은 건 아닌데 그래도 길이가 꽤 긴데요 지금 어느 정도 걸어온 것 같은데 아직도 시장의 길이가 꽤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강가를 따라서 쭉 연결되어 있고 방금 전에 옷 같은 거나 액세서리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먹거리 야시장 쪽으로 조금 접어드는 그런 모양입니다 야시장의 꽃은 또 수박 주스지 이거는 처음으로 먹기 시작하네요 딱 믿고 먹을 수 있게 옆에 수박들 딱 까서 이렇게 있으니까 바로바로 그냥 넣어서 해주니까 이런 거 좋습니다 어우 그냥 걸쭉하게 그냥 땡큐 시장하면 또 수박 주스로 시원하게 바로 앞에서 바로 옷 앞에서 갈아주니까 이 수박의 달달함과 시원함이 한층 더 느껴지는 그런 수박 주스입니다 지나가면서 보는데 음식들이 확실히 싸다 초박 같은 것도 5밭, 10밭짜리 연어가 올라가 있는데 어디 10밭에 절대 구할 수 없죠 방콕에서는 아마도 저런 연어 올라간 거는 작은 거는 15밭? 큰 거는 한 20밭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10밭? 아 저녁에 시원하게 강바람 맞으면서 외식하는 분들 많네요 아 이런 고기 덮밥 아 때까지 죽인다 엄청 맛있어 보인다 저런 거 하나 딱 밥에 덮어가지고 그냥 수삭수삭 비벼 먹으면은 어우 그것도 한 꿀맛일 텐데 아 이거 8호 봐주시는 분도 있네 어디서나 이렇게 8호 같은 거 이런 거 젊은 분들의 관심사죠 확실한 거는 야시장 구경하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저녁이 되면 슬슬 바람 쐬러 젊은 분들 산책 겸 데이트 겸 해서 이 강가에 있는 야시장으로 다 같이 놀러 오나 봅니다 확실히 거의 다 젊어 거의 다 젊어 아 오늘 저는 이렇게 오븐 라차타니에 있는 사원 공원 예전 유튜버를 운영하셨던 한국 식당 하시는 분 가게도 한번 찾아가서 밥도 먹어보고 강변에 위치한 야시장도 한번 와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구경할 것도 되게 많고 볼거리도 많은 곳이 오븐 라차타니 같아요 이런 야시장이나 강변으로 해서 볼거리들도 많이 있지만 맥주 프로모션 해주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맥주 한잔 마셔주는 그런 술집들도 꽤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븐 라차타니 도시도 굉장히 크고 볼거리도 많고 남성분 혼자서 오셔도 심심치 않게 맥주 한잔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 놀러와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도시고요 오늘 구경 다 못한 거는 가까운 곳에 볼거리 있으면 또 한번 가서 응원할 차타니 가볼만한 곳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